10월 14일 최고위원회 및 중앙당직자 연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감검 옥중투쟁 1659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거짓선동 조작에 의한 탄핵에 의해서 옥중에 계신지가 4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소원씨가 요즘 최순실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도와드리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최소원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소원씨의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해줄 것을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소원씨가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상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주 부산 유엔군 평화공원에 갔었고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들러서 58차 희망배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바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바덕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7조가 아니라 28조 6천억이 더 가고 운영비는 또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정치 공항, 정치 야합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의 설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정치 공항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이러한 위험한 공항, 또 정치 공항에 대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요. 16일 날, 우리가 15일 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등록 절차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16일 날 오전에 선관위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후보가 나오면 후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후보를 검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후보에 대한 후보 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 날 우리 공화당은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오전에 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하고 후보와 관계없이 당의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하루도 쉼없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투쟁은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또 개인을 위한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투쟁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것을 깨쳐야 되고 또 그 깨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 정의의의 투쟁을 5년을 했듯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을 동시에 이루는 완샷 대선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깨친 국민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군 세력의 부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허가의 비리입니다. 인허가, 특혜 인허가에 의한 비리다. 결국은 특혜 인허가를 해준 자가 이재명이고 성남시장 당시의 성남시장인 이재명이고 그에 따른 이재명의 법적 위밤의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성남의 뜻을 내세워서 홍영개발을 이룸으로 성남시민들의 땅을 착취한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이익들, 이재명과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배분해 주는 그러한 최대의 특혜 비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성남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파들이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토지용도 변경, 1종에서 2종, 3종으로 바꿔지는 토지용도 변경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남은 토지용도의 변경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점에는 대장동 특혜 비리의 정점은 인허가권자한테 있다. 결국은 그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에 있다라는 것이 일반 원칙적 개발사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신속한 그러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특검을 피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군 이래 최대의 특혜 사업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그 뉘앙스가 특검 없이 하라는 뉘앙스로 또 가장 측근이라는 고민정이 특검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 문재인, 이재명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몸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버린 반자기민주주의 체제 세력, 또 반시장경제 세력, 또 반역사 세력 그 정점에 문재인이 있고 이재명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몸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잡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번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더 나쁜 후보를 뽑는 그러한 경선 과정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나쁜 놈이 경선 대통령 후보로 되어버렸어요. 저희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국민의힘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 속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자유민주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